중간에 시작을 하네 중간에 시작을 하네 스나 있다 아이고 잘 쏘는데 얘들? 소총인데 왜 이렇게 잘 쏘는 거야 오버워치는 아까 했습니다 정말 안해요 배틀필더 할거야 그럼 이거 적 아니야? 적이었네 내가 아군인 줄 알고 있었네 이것도 적이네 이것도 적이네 아이고 아니야 오늘 오늘 내일은 아니죠 오버워치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 방송의 대부분인데 오버워치를 주로 해야죠 아마 내일부터 그냥 오버워치면 알 것 같은데 나이스 샷 어디서 쏘는데 계속 스나 아이고 내가 한 대 맞았다 나도 80 한 대 한 대 반샷 반샷 먼저 맞추는 사람이 이긴다 토끼네? 토끼는 건 안 되죠 스토리 제가 아픈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마워 나이스 샷 1명 8억 5. 아 잠깐 뒤! 아 뒤! 아 뒤! 아 뒤 언제 왔니? 근접 마우스에 있는 버튼으로 씁니다. 아 여기 자리 안 좋다. 두명이 나를 보고 있어. 좌측으로 씁니다. 좌측으로 씁니다. 좌측으로 씁니다. 왜 안 맞니? fer 10으로 씁니다. 좌측으로 씁니다. 아 좌측으로 씁니다. 음에 안맞는거 안맞는다 왜이리 게임은 금방 적응을 해야죠 야 근데 차 저거 우리팀 차 아닌거 같은데 들어온거 적팀 차 아니야? 아 한대 맞췄대 잠깐만 잠깐만 내가 죽겠다 킬 어시 일단은 근데 차가 바로 앞에 들어왔거든요 저거 저거 어떡하지? 피좀 채우자 너 밖에 나가면 죽어 근데 가만히 있으면 피가 일찍 차니까 오 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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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독면 쓰자 방독면 쓰면 저거 스나를 할 수가 없어 저기 스나있다 자리 좋은데 잡고 아이고 내가 반샷 맞아버렸네 아 나보고 있는데 얘 아 이쪽으로 이렇게 좋다 아 오른쪽에 또 있니? 오른쪽에 저기 스나가 있네 어 반짝 했었는데 일단 여기서 아까 저를 죽였잖아요 저기 조지로 갑시다 에이 반샷 반샷 죽이고 죽이고 어 열차 나온거 같은데 왜 안맞지? 너무 가까이 인가? 그냥 아 이 가까운 데구나 이렇게 싸도 많네 괜히 위로 싸고 있었네 잠깐만 어디니? 저기다 아 근데 나 피가 없네 이 자식아 수리탄이나 받아라 위치 확인 좀 합시다 위치 확인 좀 합시다 어 이겼다 도중에 들어와서 사실 계속 하다보니까 에임이 아니 상태가 프로필의 상태가 프로필 엄청 귀여운데 프로필 엄청 귀여운데 이거 사전등록 안해도 오늘부터는 할 수 있습니다 心 Helena 2001 크olé c